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책이죠. 아주 유명한 자청이라는 유튜버가 쓴 책이고요. 무자본 창업가하면서 유튜브 라이프에커 자청이라는 채널을 운영해서 과거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역행자, 과연 이 역행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왜 역행자에 되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행자,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00%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95%는 순리자가 되고요. 5%만이 역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순리자는 무엇이고 역행자는 무엇일까요?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이제 순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 인간, 이 5%의 인간은 정해지는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역행자인 거예요. 역행자에는 7단계의 모델이 있습니다. 7단계를 반복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도 5%의 역행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그리고 7단계 역행자의 체파키. 7단계 모델을 거쳤을 때 순리자였던 사람이 역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남들과 달라. 그래서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죠. 하지만 이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를 무한 합리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돈 이야기를 하지만 돈에 허덕이고 있는지 이것을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청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순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누구라도 대학을 나왔든 집안이 못 살든 잘 살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적어도 현재 수입의 3배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에 거슬러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행자라는 뜻 자체가 바로 이거죠. 인간은 무의식, 자유의식, 유전자에 의해서 조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꼭두각시줄을 반드시 끊어내야만 순리자에서 역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평범한 사람에서 남과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무의식은요.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요. 자유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여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유전자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최적화된 유전자는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아요. 좀 극단적인 사례는 제가 뒤에다 들려드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아까 말했던 7단계를 제가 한번 쑥 훑어드릴게요. 1단계, 자유의식 해체입니다. 자유의식은 인간에게 필수불가교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죠. 과한 자유의식이 우리들의 성장,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돈 버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자유의식을 보호하기 위한, 상처를 피하기 위한 자신의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거죠.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평범한 한국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서 달성할 수 있는 고지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죠.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할 때 그 사람은 그 지점에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 정체성을 새롭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입니다. 평범한 인간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 인생을 갉아먹힙니다. 그 유전자 오작동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잘못된 본능을 의미하는데요. 잘못된 본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석기시대, 원시시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지지처럼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수렵과 채집의 생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식량이 부족했고 늘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조건 닥치는 대로 먹을 게 보이면 먼저 먹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내가 먹을 게 보인다고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비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유전자가 과거에 적합했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는 겁니다. 진화상 과거의 본능이 굉장히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대에는 시대가 바뀌면서 바이러스처럼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것이 되었다는 거죠. 4단계 뇌의 자동화 앞의 방법들로 본능을 끊어도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5단계 역행자의 지시 인간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많은 결정을 하셨죠? 아침을 뭐 먹을지 점심을 뭐 먹을지 어디 갈지 말지 누굴 만날까 말까 이런 모든 결정들을 수없이 많이 한단 말이죠. 이때 이 판단들 중에서는 좋은 판단들이 있고 나쁜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해봅시다. 이 판단들 중에서 좋은 판단을 10%만 늘려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행자의 지식을 체득하고 습득하고 배워서 이 좋은 판단들이 늘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본능을 역행하는 지식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경제적 자유를 이르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상황과 배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고요.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이 루트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7단계 역행자의 체박기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패배는 곧 죽음이었죠. 내가 만모사랑 싸우는데 내가 졌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만모사대에 밟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DNA상에 뭔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게 맞았죠.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도전한다고 목숨을 잃지는 않죠. 역행자는 이 원초적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들이 내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고 나를 뭔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러한 본능에 역행하여서 고의로 패배의 직면에서 나 스스로 계속 손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동기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역행자라는 무엇인지 7단계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에 나온 역행자의 7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행자가 이런 거구나 자청이라는 유튜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역행자라는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